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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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필름이 열때는 이렇게 닫아 놓고 하여 고장이 안나요. 사장님 공부하세요. 니콘 수동렌즈 MF 35mm이 얼마 정도요? 35mm가 F2가 있고 2.8mm가 있고 1.4mm가 있어요. 1.4mm는 70만원 합니다. F2는 44만원 하고요. 그럼 룰라이 제일 싸는 마인드에서 얼마에요? 40만원이 제일 싸요. S는 45만원. 45만원짜리 한번만 보여주셨어요? 룰라이 35mm? 여기 S예요. 여기 S. 실버가 뭐 뭐 있죠? 실버가 없습니다. 실버가 없어요? S 말고 다른거로? 독일 꺼. 독일 꺼. 독일 꺼는 제일 싼 게 50. 네, 그건 알고 있어요. 독일 꺼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필름으로. 살살 해주세요. 필름은 어느정도 넣어야 되는지. 수치가 하나에 나갈 때는.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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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열면 일단 빛이 들어가겠죠? 아니 잠깐만요. 네 없어요. 아니 괜찮아. There is a poop band. 뭐 찾으세요? Hey, can I check out this one? 아, 이거요? So, take it. How do you take it off? 아, 내가 해줄게. 여기야, 여기다가 뜯어놔서 그래. 이거, 이거는 이걸 해야 돼. 선생님 말이죠. 이 필름이 들어가는 그 포지션. 그걸 좀 이렇게. 기본을 보이든가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해서 딱 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쵸? 이거 이제 여기서 락이니까 이렇게 쫙 하면 내려가고. 오케이. 이거 원락이네. 이걸로 내리면, 이게 이제, 이 푸시. 여기 움직이는 거예요. 오. 이렇게. 그쵸? 요거는 여기다가 반사, 플래시 같은 거. 오케이, 플래시. 요거는 여기 락. 요거는 요거를 쫙 하면 이렇게. 오케이. 이쪽으로 하면. 오케이. 오. 오. ceri.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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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 닫는 시간이 몇십니까? 우리 여섯시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필름을 집어넣어줘야되라. 이게... 플래시가 뭐예요? 플래시. 네. 플래시. 왜? 이게 11만원짜리에요. 캐시로 비싸. 오케이. 카드 12만원. 오케이. 예. later. 이게 카드. 카드는 이거고 머니 머니. 머니가 11만원. 오케이. later. 오케이. 으 물을 들어 올리는, 끄집어내는거에요? 방향을, 방향은, 이 방향이 맞겠네? 이렇게 올리는거니까 방향을 끄질 않나요? 그렇죠. 거기다 놓고 이렇게 당기는거죠. 아, 여기서 이쪽으로 올려야돼, 이걸. 이걸 잘라내고, 거기다 놓고. 여기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여기 휙통통이 있습니까? 이거 좀 버려주세요. 휙통이 있으면. 휙통. 그럼, 이렇게, 약간 여기서, 중간에서, 내려올려라. 올려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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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주세요. 끄의되요, 그러면 안되고 꺼내시면 사진을 다 찍으면 지가 리와인드 되요. 조금 전에 그 리와인드를 하고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열리더라구요. 여기서 이게 사필름입니다. 이쪽에 넣는거죠. 내가 이렇게 지시면 내가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서 뺄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열으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윙 하는거 왜 소리 나냐면 처음에 필름을 넣게 되면 이렇게 말아요. 쭉 말고 1이 나와요. 여기가 1이. 반짝대고 말하고 있어요. 1이 나와요. 이렇게 써올게요.